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송환 작가님의 소설집 강구 가는 길에 수록된 단편소설 침묵의 소리입니다. 이 소설 낭독 준비를 하면서 작품 속의 내용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께 여쭤보았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정송환 작가님이 사단 의무중대에서 병실 담당병으로 복무할 때 겪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했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 장병식 일병은 제대 후에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소설 속에 담으셨다고 하네요. 이 친구는 상급자에게 부당하게 당하면서 그 반항으로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버티다가 군 정신병원으로 후송갔던 이야기를 듣고 소설을 구상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부당한 폭력에 어쩔 수 없는 무력한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 바로 책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 본문 낭독에 앞서서요. 우리 방구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듯한데요. 가능하면 이곳 이 자리에서 소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니 함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침묵의 소리 정성환 통신중대 장병식 일병은 더블백을 둘러매고 중대본부 서무계 이병장을 따라 의무중대로 향했다. 의무중대로 가는 길가에는 군데군데 눈더미들이 쌓여있었다. 제설작업을 하며 모아놓은 눈무더기였다. 1월의 찬바람이 뺨을 매섭게 스쳤다. 장일병은 갑자기 진저리를 쳤다. 몸과 마음이 함께 으스스했다. 새로운 부대에 가면 언제나 불안한 것이 쫄병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의무중대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나는 진짜 환자도 아니지 않은가. 그는 중대장의 말 한마디로 정신병자가 되어 의무중대로 보내지는 억지 환자였다. 차라리 어디에 탈이 난 진짜 환자라면 좋겠다. 팔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거나 아니면 맹장이라도 터져 배를 쬐고 누워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잠시 아특한 절망감에 빠졌다. 통신중대에서야 오기 하나로 버텼지만 의무중대에서는 그럴 수도 없을 테지. 장일병은 어깨에 맨 더블백이 성근의 무게로 자신을 억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사단 의무중대의 정문은 사단 사령부 정문에서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의무중대의 정문을 통과한 장일병은 긴장되고 불안한 심정으로 이병장의 뒤를 따르며 주의를 살폈다. 정문을 통과하여 50여 미터를 지나자 왼쪽에 의무참모부가 있고 오른쪽에는 치료실이 있었다. 이병장은 장일병을 치료실로 데려갔다. 치료실에는 군의관이 의학원소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위생병이 난로 위에다 핀셋, 가위 등의 의료기구를 끓여 소독하고 있었다. 무슨 환자야? 말을 못하는, 아니 말을 하지 않는 환자. 군의관이 묻는 말에 이병장이 말끝을 흐리자 군의관이 흘끗 두 사람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희 중대장 전화를 받았어. 이미 통신 중대장이 군의관에게 장일병권을 알린 모양이었다. 어이, 이리와. 어디가 이상이야? 군의관은 눈을 칫더 장일병을 쳐다보며 통명스럽게 물었다. 군의관의 물음에 장일병은 부동자세만 취할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몇 번을 물어도 말이 없자 군의관은 알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장일병 덜어 잠깐 나가 있으라고 했다. 장일병이 치료실 밖으로 나가자 군의관은 위생병을 불러서 밀담을 나누었다. 밀담을 마친 군의관이 위생병에게 장일병을 불러들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기록지에다 영문자를 휘갈겨 쓰면서 한마디 던졌다. 입실! 치료실 담당 위생병이 장일병을 병실로 데려가 병실 담당 위생병에게 인계했다. 두 위생병이 뭐라고 소곤거렸다. 한동안 소곤거리고 난 후 병실 위생병이 기계적인 말투로 장일병에게 명령했다. 피보 카드 이리 주고 더블백을 쏘다. 장일병이 더블백에 든 것을 꺼내놓자 위생병은 피보 카드에 적힌 물품의 명세를 하나하나 부르며 장일병 덜어 도로 더블백에 넣도록 했다. 피보 카드와 더블백의 내용물이 이상 없음을 확인한 위생병은 장일병에게 환자복을 던져주며 갈아입으라고 했다. 몸에 맞지도 않는 환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장일병은 자신이 마치 빠삐용 같다는 생각을 했다. 빠삐용은 기어이 악마의 섬을 탈출했지만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장일병은 다시 한번 절망감에 빠졌다. 장일병이 아득한 기분으로 환자복을 입고 머뭇거리며 서 있는 동안 위생병은 한 환자와 뭐라고 수근거리며 장일병을 흘끔거렸다. 아마 장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다. 그 환자는 환자복만 입었을 뿐 전혀 환자같지 않게 혈색이 좋았고 덩치도 상당히 컸다. 그는 병실 환자의 대표격인 환자실장이었다. 그의 병명은 위계양이었으나 사실은 나이롱 환자였다. 야 장일병 지금부터 입실신고를 한다. 알았나? 입실신고 실실! 환자복을 입고 엉거주춤에 있는 장일병에게 환자실장이 마치 교육대의 조교처럼 큰 소리를 찔렀다. 장일병은 아무 말 없이 환자실장을 쳐다보았다. 환자실장이 정말 장일병의 눈알을 뽑을듯이 손가락 두 개를 장일병의 눈앞으로 찌르면서 짖거렸다. 그러나 장일병은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말없이 녀석을 노려보기만 했다. 환자실장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호흡이 거칠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먼저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에서 돌고래 쇼라도 보는 호기심으로 장일병과 환자실장이 벌일 쇼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련사인 환자실장의 명령에 따라 이 새로운 녀석이 어떤 쇼를 할까 그들은 기대에 들떠 있었다. 쇼를 보는 구경꾼들은 즐겁지만 쇼를 하는 돌고래의 입장은 장난이 아니다. 쇼가 전혀 즐겁지 않은 것이다. 돌고래에게는 놀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장일병은 주의 시선이 화살처럼 일제히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의식했다. 군대란 어딜 가나 이놈의 신고식에서부터 우선 인격을 말살시키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구나. 장일병은 긴장했다. 통신중대에 전입할 때도 그랬었다. 장병식이 신병교육과 통신학교 교육을 끝내고 1등병 계급장을 달고 공공사단 통신중대에 배치받은 것은 가을이었다. 전입 동기도 없이 그는 혼자서 통신중대에 전입했다. 육체적으로 힘든 6주간의 훈련병 생활을 그는 무사히 견뎌냈다. 신병훈련만 끝나면 좀 나아지리란 기대를 했던 것이다. 훈련병 시절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훈련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만이 있을 수 없었다. 훈련을 받든 기합을 받든 함께하기 때문에 몸은 지쳐도 정신적 갈등은 생기지 않았다. 통신학교의 교육도 역시 신병교육대와 마찬가지로 견딜만했다. 함께하는 고난은 참을 수 있으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은 견디기 힘들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이 그 처참한 수용소 생활을 견뎌낸 것도 집단으로 당하는 순환이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혼자였다면 아마 대부분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견뎌내고 덜어낸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살아남은 것도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통신중대에서의 첫 난관은 유병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충성 신고합니다. 일병 장병식 통신중대 전입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목소리가 작다. 다시 충성 신고합니다. 일병 장병식 통신중대 전입을 명받았기에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아직도 목소리가 작다. 다시 장일병은 있는 힘을 다해 큰 목소리로 다시 신고했다. 자세가 틀렸다. 다시 이번에는 자세를 트집잡으며 또 다시 하라고 했다. 그는 몇 번이나 똑같은 말과 동작을 반복했다. 그는 두렵고 긴장되었다. 하지만 고참병들은 어디까지나 노리였다. 노리는 실증이 나야 그만두는 법이다. 재미가 있는 동안은 계속되기 마련이었다. 여러 번을 되풀이 시키고서야 그들은 신고를 받아주었다. 마침내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난 것이다. 이 부대에서의 군생활이 순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에 빠진 채 장일병은 첫 관문인 위병소를 통과하여 정문에서 마주보이는 중대본부로 향했다. 중대본부 건물과 왼편의 내무반 건물은 지붕이 아치형인 퀀셋 막사였다. 6.25 때 터키 부대가 주둔하면서 지은 건물이었다. 투명한 가을 햇살이 퀀셋 지붕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가을답게 날씨는 아주 좋았다. 하지만 장일병의 마음은 잔뜩 흐려져 있었다. 그날 밤 내무반에서의 전입신고는 위병소보다 훨씬 더 그를 주눅들게 했다. 목소리가 작다거나 자세가 틀린다고 다시 시키는 것은 약과였다. 어떤 고참병이 고향이 어디냐고 묻기에 자신의 고향을 말했더니 다른 고참병이 나서서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너희 고향놈들이 다 말아먹는다면서 그것이 마치 장일병의 책임이라도 되는 것처럼 야단을 쳤다. 학교 관계를 묻는 말에는 다니던 학교를 말하고 2학년을 마치고 왔다고 했더니 그 학교 학생놈들은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하는 학교라며 또 욕설이었다. 그러면서 내놈도 데모 많이 하다가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군대에서 제발 좀 인간이 되어서 나가라며 비꼬았다. 그러다가는 애인은 있느냐 애인의 컵 사이즈는 얼마냐 섹시하냐 누나는 있느냐 여동생은 있느냐 몇 살이냐 예쁘냐는 등 끝없는 장난이었다. 그렇다고 장일병도 장난으로 대답할 수는 없다.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건방지다고 험한 욕설을 하거나 얼차례를 시켰다. 쾌청한 그 가을날부터 장병식은 잔뜩 흐린 기성부대 생활을 시작했다. 중대에서 그가 제일 쫄병이다. 말단 쫄병의 병영생활은 언제나 불안과 스트레스의 연속이다. 장일병이 통신중대로 전입한 지 3개월이 되는 어느 일요일이었다. 처음으로 외출이 허용되었다. 전입 후 몇 번 외출 신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거부당했다. 내무반장은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쫄병은 고참병들이 없는 동안 부대에 남아서 사역을 하고 보초도 서야 한다면서 그의 외출 신청을 번번이 거절했다. 몇 번을 거부당하자 내무반장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외박은 몰라도 당일 기대하는 외출마저도 쫄병이라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런 심정을 드러내놓고 불평하거나 하소연할 수도 없이 그는 고참병들이 외출 외박 나간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했고 보초 근무도 더 오래 서야 했다. 그날도 장일병은 외출이 거절될 줄 알면서 에멜무지로 외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에게 외출이 허락되었다. 아마 신청자가 적었던 모양이었다. 비록 하루지만 부대에서의 사역과 보초 근무에서 벗어난 것이 홀가분했다. 하지만 막상 부대 정문을 나서자 딱히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장일병은 우선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나갔다. 부대의 위수 지역이 의정부까지라 서울에는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의정부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중국 식당에서 자장면을 시켜서 빼가를 마시고는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왔다. 아직 기대 시간은 남아있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서점을 발견하고는 서점 안으로 들어갔다. 서가에 진열에 놓은 책을 뒤적여 보다가 시집을 한 권 샀다. 2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다간 로트레아몽의 시집 말도로르의 노래였다. 반항의 시라는 부재가 붙은 말도로르의 노래를 선체로 읽어본 몇 구절이 그의 마음을 확 끌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그는 틈나는 대로 그 시집을 읽었다. 그가 열심히 시를 읽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가 가장 비문화적인 군대 사회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시에 탐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이러니였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장병식은 말도로르의 노래를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문제의 날 오후 장일병은 13시부터 15시까지 후문 보초 임무를 명받고 후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의 책임 시간인 15시가 지나 15시 반이 되었는데도 후임보초 방상병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대 시간이 지나자 시간은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짜증스런 마음으로 방상병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루함을 달랠 겸 장일병은 말도로르의 노래를 읽으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어두운 감옥 속에 정갈들과 함께 나를 평생 동안 가두어라. 나에게서 눈 하나를 빼내어 땅에 떨어뜨려라. 방상병은 16시가 지나고서야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한 시간이나 늦게 나타난 것이다. 때문에 장일병은 무려 3시간이나 보초를 선 꼴이었다. 야 장일병 이 쫄딱한 놈 사이가 보초는 똑바로 서지 않고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거 이리 내놔 인마. 방상병은 한 시간이나 늦게 와서는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대뜸 욕설부터 퍼부었다. 아무리 상급자지만 방상병의 행위는 장일병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다. 장일병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를 한 번 쳐다보았다. 어찌 이 새끼 눈동자 움직이는 것 좀 봐. 방상병의 말꼬리가 높아졌다. 장일병은 말없이 시집을 야전 점포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너 이 새끼 그거 무슨 책이야 이리 내. 넌 인마 내무반에서도 틈만 나면 책이나 보는 놈 아니야. 인마 군대가 어디 너 공부하라고 밥 먹여주게 잠재워주는 줄 알아? 이 새끼 이거 군대와 대학을 거부 못하는 놈 아니야. 인마 왕년에 대학 안 다녀본 놈 있냐? 하긴 방상병도 대학물을 먹다가 온 처지다. 물론 장일병의 학교와는 다르지만 말이다. 방상병은 장일병의 학교에 대해 일종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방상병은 장일병이 막 호주머니에 넣으려는 책을 휙 잡아챘다. 발도로르의 노래? 이 새끼 근무 시간에 노래 책이나 보고. 아니 이건 노래 책이 아니라 시집이잖아. 이 새끼 시집 좋아하네. 야 이 쫄따구야. 군바리 새끼가 시집은 무슨 놈의 시집이야. 뭐 반항의 시? 반항? 너 인마 왜 이따위 반항씨를 읽는 거야? 이 새끼 그 별나게 노네. 방상병은 시집의 책장을 후루루 넘기더니 책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방상병님. 장일병이 허리를 굽혀 책을 집으며 말했다. 왜 이러십니까? 장일병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방상병의 구둑발이 책을 집는 장일병의 손을 걷어찼다. 책은 철조망으로 날아가 떨어졌고 장일병은 오른손을 빼며 비명을 질렀다. 오른손등에 피가 흘렀다. 방상병님. 왜 이러는 거예요? 장일병은 아픔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방상병에게 항의했다. 이번에는 방상병의 주먹이 장일병의 배를 파고들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장일병은 뒤로 펄렁 나자빠졌다. 총 내려놓고 똑바로 서 임마. 방상병이 어깨에 맨 자신의 총을 땅바닥에 내려놓으며 장일병에게 명령했다. 장일병은 마지못해 총을 내려놓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이 새끼 자세 좀 봐. 똑바로 서. 똑바로 못 서 임마. 말하면서 방상병의 두 번째 주먹이 날아들었다. 이번에는 장일병이 몸을 피했다. 헛주먹을 날린 방상병이 몸의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헛주. 이 새끼 이거 사람 약올리네. 몸의 중심을 되찾은 방상병이 오른쪽 주먹을 다시 장일병의 앞면을 향해 날렸다. 장일병은 몸을 피하며 방상병의 오른팔을 잡았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뒤엉켜 서로 치고받았다. 그러나 뒤엉킴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문으로 들어오던 차병장이 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전꾸만! 이 자식들이가 완전히 개판이구만! 차렷! 차렷해, 이 새끼들아! 둘은 그 자리에서 차병장에게 몇 대씩 뺨을 얻어맞고는 내무반으로 끌려갔다. 차병장이 내무반장 신하사에게 두 사람이 싸운 것을 보고했다. 내무반장 신하사는 각 반의 감시병, 정문보초, 취사반 근무자 각 한 명씩을 제외하고 전원을 집합시켰다. 새파란 쫄다고 새끼가 보초 시간에 책이나 들여다보고 일병 놈 사이가 상병에게 기어오르다니. 이게 무슨 놈의 군대야. 이거 군기가 완전 개판이야. 야, 니들 고참 새끼들은 뭐하고 자빠진 거야? 군기가 개판이 되도록 내버려두고 빌빌거리며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이 새끼들아. 오늘 군기를 확실히 잡지 않으면 내가 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정신교육 좀 철저히 시켜, 이 새끼들아. 알았나? 내무반장 신하사가 목총을 높이고는 내무반을 나갔다. 나가면서 그는 또 한 마디 던졌다. 한 시간 후에 오겠다. 정신교육 확실해, 이 새끼들아. 신하사가 위병소로 사라지자 먼저 고참 병장들부터 설치기 시작했다. 장일병, 너 이 새끼 감히 새파란 쫄다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는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무망한 짓이었다. 이 새끼 이거 더럽게 말이 많아. 넌 임마 항상 말이 많아. 그리고 임마, 넌 너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게 탈이야. 임마,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장일병으로서는 그들의 말이 납득할 수 없는 억지로 들렸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었다. 장일병은 고참들의 비위를 맞추는 재주가 없었다. 고참의 눈치를 잘 살피고 비위를 잘 맞추는 것은 군대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요령인데 장일병에게는 그런 요령이 없었다. 맞는 것은 맞다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하는 성격이었다. 그것이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한 것이다. 너희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영화로는 모두 보았겠지만 책을 본 사람은 별로 없을걸?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 딱 한 권만 쓰고도 노벨 문학상을 탔을 정도야. 나는 그 마지막 구절이 기가 막히게 좋아. 내일은 또 내일의 바람이 불겠지. 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김병장님께서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미첼 여사가 일생 동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 권만 쓴 것은 맞으나 그 책으로 탄 상은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퓰리처 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내일은 또 내일의 바람이 불겠지가 아닙니다. 번역한 책마다 틀리더군요. 어떤 책에는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라고 번역해놓기도 했더군요. 제가 일부러 원서를 구해서 읽어봤는데요. 원서의 마지막 문장은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결국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바람이 불거나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희망적인 상태가 아니라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패하고 재산을 다 날리고 남편 레드버틀로도 떠나버린 절망적 상태에서 내일 일은 내일 고향 타라로 가서 생각하자고 하는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추격해서 번역한 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는 이중 번역에서 그런 엉뚱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사실 문학 작품은 능력이 되면 원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원작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대로 번역한 것을 보아야 참맛을 압니다. 야 인마 아는 척 그만해라. 파브르의 곤충기를 보면 너무도 재밌어. 어떻게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곤충들을 관찰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상병님 파브르는 곤충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식물도 연구해서 식물기도 썼습니다. 그것도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야 장위병!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새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지랄이야. 허이 차병장! 어제 담배 한 가지 빌린 거 갚아야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는 순간에도 자신이 빌린 닭 한 마리를 제자에게 갚아달라고 했다 하지 않나. 그러니 너도 빌린 담배를 갚아야지. 서병장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남에게 닭을 빌렸기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갚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신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을 신에게 감사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크리톤에게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감사의 뜻으로 닭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소크라테스가 남에게 닭을 빌려 먹고 죽는 순간 제자에게 그걸 갚으라고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빌린 닭을 갚는 것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신에게 제물로 닭을 바치는 것의 의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여튼 너는 너무 아는 티를 내는 것이 탈이야. 인마 소크라테스가 밥 먹여주냐? 군발이 주제에 뭐 그리 잘난 척해 인마. 평소에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방상병과의 충돌에 대한 장일병의 장황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 새끼는 입이 문제야. 여기저기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이 가해졌다. 주먹과 발길질이 좀 수그러들자 장일병이 다시 항변했다. 제가 감히 방상병님께 대둔 것은? 이 새끼 이거 그래도 주둥이는 살아가지고 계속 나불대네. 더럽게 말이 많아 이거. 입 닥쳐 인마. 한 고참병이 장일병을 엎드려 퍼쳐 시켜놓고 야전삽으로 엉덩이를 내리쳐댔다. 장일병이 몸을 비틀자 다른 고참병이 옆에서 발길질을 했다. 그건 정식 기합이 아니라 집단 구타였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집단으로 구타를 가해오자 장일병에게는 오기가 솟았다. 그래 얼마든지 때려라. 쫄병은 말도 못하나? 그렇다면 내가 입을 닫아주겠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참으며 그들에게 철저히 몸을 내맡겼다.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터졌다. 가학성이 에스컬레이트 되었다. 그를 구타하면서 그들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프다는 비명도 아무런 저항도 없는 장일병을 그들은 흠씬 두들겨 팼다. 그들은 나무토막처럼 이리저리 나뒹고는 장일병을 일으켜 세우고는 다짐을 요구했다. 야 장일병 너 앞으로 똑똑해 인마. 알아들었어 인마? 장일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아예 입을 봉하마. 말이 통하지 않는 너희들하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왜 대답이 없어 인마? 하쭈! 이 새끼 이거 반항하는 거야 뭐야? 아직 군기가 덜 들어갔구만 이 자식. 이거 아주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욕설과 함께 수 없는 주먹질과 발길질을 받으며 그의 의식은 아스라히 사라져갔다. 그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그는 흠뻑 젖은 채로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었다. 잠시 정신을 잃은 것뿐인데도 그는 오랫동안 낯선 세계에 갔다 온 느낌이 들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옆에는 물양동이가 뒹굴고 있었다. 고참병 너던명이 눈앞에 얼씽거렸다. 그는 정신을 수습하려고 애를 썼다. 그가 정신을 차리자 겁을 먹고 있던 고참병들이 다시 떠들기 시작했다. 야 장일병 쇼 그만하고 일어나 임마. 공연히 해골 굴리지 말고 일어나 임마. 고참병들이 내뱉는 말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침묵 속으로 빠져든 것이었다. 침묵만이 다수의 폭력에 자신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최소한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밧줄에 매달렸다. 침묵은 말의 다른 한 면이다.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말하지 않음이 아니며 능동적이고 독자적인 완전한 세계이다. 장일병은 스스로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 적어도 침묵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능하리라고 믿었다. 입실 신고식에서부터 곤란을 당한 장일병은 제일 추운 자리인 문입구의 침대를 배정받았다. 문틈으로는 찬바람이 송곳처럼 스며들어왔다. 침대는 가운데 통로를 경계로 하여 좌우로 한 줄씩 놓여있었다. 침대가 모두 찬 것도 아닌데 굳이 장일병의 자리를 문입구에 배정한 것이었다. 물론 난로를 피우고는 있었지만 온기가 장일병에게까지 오지도 않았다. 난로는 출입구에서 가장 먼 자리인 안쪽에 설치해놓고 있었다. 거긴 군의관과 위생병에 채껄상이 놓여있는 자리였다. 난로는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인인 군의관과 위생병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다. 난로 주위는 훈훈해도 다른 곳은 항상 추웠다. 늘 규정 온도인 섭씨 18도 아래쪽이었다. 그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어쩌다가 사단 사령부에서 주번 사령이 순실을 내려오면 위생병은 온도계를 입김으로 불어서 18도 이상으로 올려놓았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병실 자체가 병이 들어있었다. 병실에서의 생활 역시 장일병에게 견디기 힘들었다. 물론 장일병 자신도 진짜 환자는 아니지만 거의 모두가 이른바 라일롱 환자 같았다. 자대 생활이 어려우니까 적당히 편해보려고 술을 써서 후송 온 사병들이 대부분이었다. 말을 하지 않는 장일병 때문에 매일 밤 점호 때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졌다. 점호할 때에는 주번 사관에게 병실 위생병이 환자 인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문제였다. 문제의 원인은 장일병이었다. 위생병이 주번 사관에게 환자 수를 보고하고 환자에게 번호를 붙이게 한다. 벌어붙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환자들이 자기 차례에 번호를 붙여나간다. 그러다가 여섯 번째 환자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는 여섯이라는 구호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진땀을 흘린다. 그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다.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크게 났던 어린이 유괴사권의 범인으로 몰려 심한 고문을 받아 정신이 좀 이상해진 환자다. 부산에서 상고를 다녔던 그는 상고 재학 시절 가정교사를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가르쳤던 학생의 동생이 유괴되었고 끝내 아이를 찾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당연히 그를 의심했고 자백을 받기 위해 심한 고문을 했으나 그는 자백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유괴사권은 미제로 남고 그는 군에 징집되었다. 그의 몸은 군에 있으나 그의 정신은 경찰서의 고문실에 맴돌고 있었다. 사단 의무 중대에서 얼마 있다가 후송병원 정신과로 넘겨질 환자였다. 환자 점원은 장일병 차례에도 문제가 생겼다. 장병식 일병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우로 주목했던 고개만 제자리로 돌릴 뿐 자기 순번의 번호를 대지 않는다. 그 다음 환자가 하나 건너뛴 숫자를 외치는 것이다. 사정을 모르는 주번사관은 환자가 한 사람 적은 줄 알고 위생병에게 지적을 한다. 이건 또 뭐야? 벙어리야? 아닙니다. 벙어리가 아니라 번호를 하지 않아 그렇습니다. 왜 말을 못해? 왜? 입을 다쳤나? 아닙니다. 입을 다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을 하지 않는... 저... 하여튼 말을 못하는 환자입니다. 위생병을 앞세우고 주번사관은 장일병에게 와서 무슨 징귀한 동물을 보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지휘봉으로 쿡쿡 장일병의 배를 찌르며 그에게 말을 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역시 장일병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장일병의 침묵은 권총으로도 입을 열게 하지 못한 침묵이었다. 야 장일병! 중대본부 부가님 앞으로! 집단 구타를 당한 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누워있는 장일병에게 내무반장 신하사가 내무반으로 들어서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었다. 작달만한 키에 마른 몸피에서 내지르는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내무반의 공기를 흔들었다. 매트리스에 아픈 몸을 누이고 있던 장병식 일병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벌써 신하사는 장일병의 머리맡에 와서 치째진 눈꼬리로 장일병을 매섭게 내려보고 있다. 장일병은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매트리스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다.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이 제각각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진땀이 배어나왔다. 이제 막 일어서기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두 손으로 관물대를 잡고 굽은 동작으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몸을 일으켰다. 그 모양은 마치 텔레비전 스포츠 중계에서 보는 슬로우 비디오와 같다. 아프지 않은 곳은 오직 머리카락과 눈썹뿐이다. 어쭈! 신하사가 군 앞발로 침상을 쾅 밟으며 소리질렀다. 이 새끼 동작 좀 보소! 하지만 장일병은 여전히 천천히 움직였다. 어쩔 수 없었다. 당장 죽인다고 해도 그로서는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아픔으로 얼굴을 심하게 찡그리며 간신히 침상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내려섰다. 장일병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 졸다고 새끼! 공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어. 빨리빨리 움직여, 임마! 신하사는 장일병 정강이를 걷어차는 신용을 하며 또 소리질렀다. 아픈 손으로 어설프게 통일화의 끈을 메고 장일병은 내무반을 나섰다. 그는 마치 총상을 입은 짐승과도 같이 다리를 끌고 빛을 거리며 중대본부로 향했다. 연병장에는 열분 겨울 햇살이 무연히 내려 비치고 있었다. 한 줄기 매서운 겨울바람이 장일병을 핥히고 지나갔다. 그는 거북스럽게 고개를 들어 북쪽 하늘을 쳐다보았다. 적근산이 말없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킬리만자로의 눈 장일병은 눈에 덮인 적근산을 보며 불현듯 본 적도 없는 킬리만자로를 떠올렸다. 그 순간 장일병은 킬리만자로의 만년살에 파묻힌 표범처럼 자신도 적근산의 눈 속에 영원히 파묻혀 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빠졌다. 야! 빨리빨리 걸어 임마! 뒤에서 재촉하는 신의사의 고함 소리에 그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시퍼런 눈두덩과 터진 입술을 하고 빛을 거리며 장일병이 중대본부로 들어서자 본부의 행정병들이 일제히 그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곧바로 좋은 볼거리가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제법 들뜨기까지 했다. 그들은 장일병과 부관에게 의식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은 되도록 볼거리가 많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일병이 부관의 닭달에 굴복하든 아니면 부관도 별수 없이 장일병의 입을 열지 못하든 어느 경우에도 그들에게는 볼거리가 될 판이었다. 어쨌든 사건이 좀 더 극적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희망사항이었다. 장일병과 부관의 어려움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즐거움이 될 터였다. 부관은 반질거리는 구나팔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손톱을 매만지고 있었다. 굼뜬 동작으로 장일병은 오른팔을 들어 올려 어색한 자세로 부관에게 거수격례를 했다. 물론 충성이라는 구호는 없었다. 느린 동작에 거수격례를 하면서도 심한 통증 때문에 그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무슨 놈의 격례가 구호도 없어. 야 장일병 너 정말 입 열지 않을 거야? 부관은 손톱깎이를 중단하고 책상에 올려놓은 구나팔을 내리며 한마디 던졌다. 장일병은 입을 콧게 다물고 부관 앞에서 부동자세만 취하고 있다. 야 장일병 좋게 말할 때 순순히 입을 열어. 장일병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부동자세로 부관이 앉은 뒤쪽의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짓던 눈으로 장일병을 노려보던 부관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고 일어서며 소리쳤다. 야 너 정말 말 안 할 거야? 아주 죽는 맛을 봐야겠어? 어? 그래도 장일병은 입을 콧게 다물고 있다. 너 정말 버틸 거야? 부관은 계속 장일병에게 입을 열라고 윽박질렀다. 왜 말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왜 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부관은 장일병의 심정 따위는 조금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사병들은 장일병의 입을 열지 못했지만 장교인 자신은 틀림없이 장일병의 입을 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이 새끼 이거 정말 죽고 싶나? 소리치며 부관이 지휘봉으로 장일병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지휘봉은 두동강이 나고 장일병의 차건무가 휙 날아갔다. 장일병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았다. 부관! 그 자식 이리 데려와! 중대장실에서 신소철 대위가 소리쳤다. 부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벽에 걸린 차건물을 내려쓰고 앞장서서 장일병을 중대장실로 데려갔다. 장일병은 여전히 비칠거리며 부관 뒤를 따라갔다. 중대본부 행정병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일이 점점 재미있어지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중대장은 주간지를 보고 있었다. 펼쳐진 주간지에는 신출나기 여배우가 계절에 맞지 않게 비키니 차림으로 흔들어져야 앉아 천박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중대장님 이 자식 이거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데요? 말하면서 부관은 주간지에 눈길을 보냈다. 장일병이 중대장에게 역시 구호 없이 격례를 했다. 중대장이 주간지를 덮어 옆으로 밀쳤다. 중대장은 의자를 한껏 뒤로 제친 채 장일병을 노려보며 한마디 뱉었다. 뭐? 말을 하지 않아? 장일병이 긴장한 표정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야! 장병식이! 중대장의 벼락같은 소리에도 장일병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장일병은 두려움과 긴장으로 몸에 땀이 배어 나왔다. 중대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장일병을 노려보던 중대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허리에서 K5 곤총을 빼들어 장일병의 이마를 겨누었다. 그리고는 묵직하게 말했다. 장일병에게 명한다. 지금부터 새슬새는 동안에 대답하라. 만약 새슬새는 동안에 대답하지 않으면 명명불복정죄로 즉결 처분한다. 알겠나? 장일병의 얼굴에 경련이 일어났다. 중대장이 권총을 더 가까이 내밀어 장일병의 이마에 대었다. 싸늘한 촉감이 전신으로 전류처럼 퍼졌다. 순간 장일병은 현기증을 느꼈다.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이 야만적인 인간들에게 나는 굴복하지 못한다. 죽어도 굴복 못한다. 장일병은 사력을 다해 버텼다. 자, 하나! 중대장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가벼운 미소까지 지었다. 장일병은 극도로 긴장했다. 둘! 장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렸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래, 죽여다오. 무자비하게 죽여다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거친 숨소리는 앞에 있는 중대장과 옆의 부관에게도 또렷이 들렸다. 장일병식은 지금 자신의 이마에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중대장을 노려보았다. 장일병의 눈이 중대장의 눈과 마주쳤다. 야행성 동물의 눈처럼 장일병의 눈에서 파란 빛이 일었다. 중대장이 마지막 수를 세웠다. 셋! 지극히 짧은 순간임에도 장일병에게는 그것은 엄청나게 긴 긴 시간이었다. 이제는 중대장의 권총이 불을 뿜어야 할 순간이다. 그리고 장일병이 쓰러져야 할 순간이다. 하지만 중대장의 권총은 끝내 불을 뿜지 못했다. 장일병의 몸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베어 나왔다. 이 새끼 이거 완전히 돌아버렸구만. 부관, 이 새끼 지금 당장 의무중대로 보내버려. 중대장이 권총을 책상 위에 던지며 내뱉었다. 야 장일병, 넌 내무반에 대기하고 있어. 부관이 눈을 불아리며 명령했다. 장병식은 탈진한 상태로 내무반으로 향했다. 내무반으로 가며 그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얇은 구름 몇 조각이 떠가고 있었다. 그가 중대장실을 나가자 중대장은 내무반장 신하사를 불렀다. 중대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사가 재빨리 들어왔다. 신하사, 내가 의무중대에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저놈을 정신 이상으로 해서 의무중대에 입원시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하고 나서 중대장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부관이 재빨리 라이터를 켜 중대장의 턱 앞으로 가져갔다. 장일병이 의무중대 병실에 입원한 두 번째 주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당직 군의관이 그를 부른다고 위생병이 그에게 알렸다. 군의관실로 간 장일병이 거수격리를 하고 부동자세로 서있자 군의관이 의자에 앉으라며 자리를 권했다. 그리고 군의관은 필터가 있는 고급 담배 한가치를 주면서 장일병에게 말했다. 장일병, 이제는 말을 하는 게 어때? 나는 네가 시러증 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간 너를 관찰했는데 네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군인이기 전에 의사다. 네가 의사인 나까지 속일 생각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군의관의 말을 들으며 장일병은 점점 긴장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칠 수는 없었다. 그는 계속 밀고 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군의관을 바라보기만 했다. 내 말 잘 알겠지? 그러니 침묵은 이 정도에서 그치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라. 네가 솔직히 나오면 내가 너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도 있다. 적당히 다른 병명으로 해서 호송을 보내줄 수도 있다. 잘 알아서 행동하기 바란다. 군의관의 가진 회유에도 장일병은 입을 열지 않았다. 군의관의 생각에는 그 정도면 틀림없이 말을 하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다. 군의관이 설득에 실패하자 위생병이 나섰다. 장일병, 너 이대로 버티면 좋지 못하다. 순순히 입을 열고 군의관님께 도움을 청해라.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에게 면회 오라고 해라. 그래서 네 부모님과 함께 군의관님을 만나 후성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봐라. 그러면 네 요구를 들어주실 거다. 장일병, 너 이대로 버티면 좋지 못하다. 순순히 입을 열고 군의관님께 도움을 청해라. 집에 전화를 해서 부모님에게 면회 오라고 해라. 그래서 네 부모님과 함께 군의관님을 만나 후성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사정을 해봐라. 그러면 네 요구를 들어주실 거다. 위생병은 장일병을 아주 아낀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설득했다. 장일병은 무표정하게 듣기만 했다. 나도 군의관님께 얘기를 잘 해놓겠다. 빨리 일을 진행해야 너도 덜 고생할 거 아니냐. 위생병이 몇 번이나 암시를 주었지만 장일병은 입을 열지도 않고 집에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건은 아주 엉뚱한 데에서 일어나고 말았다. 장일병이 군의관에게 불려갔다 온 사흘 뒤였다. 저녁 식사 때 먹은 음식이 잘못되어 설사를 만났다. 장일병은 취침 전에 이미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 그랬는데도 한밤중에 또 소식이 왔다. 그는 환자복 차림으로 추워서 몸소리를 치면서 화장실로 달려갔다. 화장실로 달려가던 장일병이 화장실 뒤에 소나무에 이상한 물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가까이 가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장일병은 위생병을 소리쳐 부르며 급히 달려들어 줄을 풀었다. 줄을 풀어 축 늘어진 채 일병을 들쳐 업고 대바람에 병실로 달리며 사람 살리라고 소리소리 질렀다. 그 바람에 병실 보초와 내무반 불침범이 뛰어나와 장일병을 도와 병실로 뛰어들었다. 위생병이 당직 군의관을 불러왔다. 장일병은 숨을 헐떡이며 군의관에게 사퇴를 설명했다. 위생병이 인공호흡을 했다. 얼마 후에 채일병은 의식을 되찾았고 그는 군 정신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튿날 장일병은 사단 통신 중대로 원대복귀 당했다. 원대복귀한 장일병에게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엉터리 같은 놈. 군대를 뭐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쇼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인마? 너는 정신 상태가 글러먹은 놈이야. 이런 놈은 정신 상태를 완전히 뜯어 고쳐놓아야 해. 계속 입을 닫고 있지. 왜 입을 열었어? 어디 계속 버텨보시지 그래? 그들은 수시로 빈정거렸고 일부러 트집을 잡아 장일병에게 기압을 넣고 괴롭혔다. 장일병이 의무중대에서 통신 중대로 원대복귀 당한 한 달쯤에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밤 장일병은 공 2시에서 공 4시까지 후문 보초의 임무를 받고 있었다. 시간이 되자 내무반 불침번이 장일병을 깨웠다. 장일병은 근무복장에 K2 소총을 메고 후문 초소로 나갔다. 후인 보초 장일병과 전인보초 최상병이 보초 교대를 했다. 최상병이 실탄이 장전된 탄창을 장일병에게 건넸다. 장일병이 최상병에게 받은 탄창을 자신의 총에 장전했다. 이로써 둘의 보초 교대가 끝났다. 최상병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내무반으로 들어와 근무복을 벗고 자기 자리로 가서 매트리스에 몸을 놓이고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후문에서 밤에 정적을 찢는 한 발에 총성이 울렸다. 네, 정성환 작가님의 소설집 강구 가는 길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침묵의 소리 오늘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